라디오 좌파명리 오늘은 열두번째 명리주점 시간입니다. 강원 선생님 외출 나오셨고요. 네 참 수감중에 참 자주 나오죠. 그러게요. 너무 탈옥을 자주 하시는 거 아닙니까? 탈옥의 일상화. 네 그리고 오늘은 좌파명리스 한 분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이분은 강원 선생님께서 아마 소개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본인 소개를 뭐 하시죠. 아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 선생님 강의를 세 번째 반을 들었고요. 세 번째 방에서 직책은 반장이었고 공부를 하지 않아서 항상 구사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째요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3기 반장님인 거예요. 반장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공부를 좀 못하는 경향들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1, 2기 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반장을 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반장을 정하는 기준은요. 선생님께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셔서 특전을 주겠다 말로 꼬이셨는데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뭐였나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는 없고요. 그래요? 앞으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긴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군요. 뭔가 있겠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살아있는 게 특전이야. 잘 살겠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여행을 갔다가 조기기고 했다라는. 7월 중순에 불볕을 받아보려고 유럽으로 떠났다가 이상한파가 와서 15도, 16도 되는 정말. 여기는 이상... 뭐라고 해야 되나? 이상기고. 엄청난 피서를 하고 지금 듣고 계신 것처럼 코감기와 목감기를 얻어서 조기기고를 하였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오셨다는 거예요?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요. 몸이 아프니까 노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극복 기국하여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비록 그렇게 조기기국은 했지만. 네.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참 유럽이란 데가 이렇게 맘문대로 옆 동네가 맛을 가듯이 갈 수는 없는데. 그럼요. 그럼요. 이탈리아로 간 거예요? 아니요. 이번에는 벨기에하고 네덜란드하고 체코를 다녀왔고요. 참 맛없는 동네만 갔구나. 정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듣고 갔지만 그 정도일 줄이야. 지금 그 동네가 음식이 맛이 없습니까? 그게 다 낙농 국가인데 정말 맛이 없어. 치즈 말고는. 네. 정말 치즈하고 빵 정도는 맛있었고요. 고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으나. 아 진짜 맛없죠. 네. 굉장히 비싼 맛에 맛없는 고기를 많이 먹고 왔습니다. 진짜 비싸고 맛없어.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고기 좋은 데 먹으려면 아르헨티나 식당을 찾아.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갔을 때 아르헨티나 식당에 가서 그 뭐라고 하죠? 추미추리? 추미추리? 네. 아르헨티나식 소스가 잔뜩 발려져 있는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고 왔어요. 맛있지. 네. 하지만 제 돈을 주고 먹지는 않았습니다. 아 어떻게 해? 아 또 제가... 간도 뭐 이런 게 혹시 직업... 아닙니다. 네. 우연찮게 이동 중에 선생님 책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아 뭐 이렇게 같은 한국 분들이 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뭐 여행을 와서까지 책을 보냐라고 말씀하시길래 아 제가 역술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운을 띄우자마자 모든 분들이 아니 우리 아드님이 우리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사람을 열어 잡고 엄청나게 많은 식사를 대접받고 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여행 경비를 많이 줄여주셨어요. 아 좋네요. 기초방기국에는 빠졌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좀 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아주머니 이런 분들... 네. 아주머니들이 많으시고요. 의외로 좀 장년층의 아저씨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분들이 복채를 좀 많이 주셨어요. 10달러 받아왔습니다. 유로네요. 10유로 받아왔습니다. 영역이 사람의 운명이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엄청 유용해 쓰이네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또 중요한 거는 뭘 사실 이제 고작 기초반 심화반 끊는 상황에서 누구를 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하면서 서로 모르는 같이 예행 같은 사람들끼리 또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처음 뵙는 분들이고 해서 좀 좋은 말씀만 좀 골라서 해드리고 좀 부풀려서 해드리고 엄청나게 쥐고 이랬더니 굉장히 저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 간 분 중에 이 방송 듣는 분 있을지도 모르는데 최소한인데 아마 좀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 오늘 어떻게 그 진행을 때까지 쭉 채운 낯선 PD가 대신 우리 족돌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낯선 PD가 지금 오늘 녹음 시작하기 30분 전 예 까불다가 예 허리가 좀 뭔가 젊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저도 이렇게 선생님 오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편집부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숙이가 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얘가 삐졌나 왜 자꾸 나한테 등을 돌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개도 못 돌리는 거예요. 허리가 갑자기 놀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1.19가 와서 쉬러 가는 것 같이 봤습니다. 참 오늘 일진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낯선 PD의 KU를 비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항상 이제 남자친구를 원했었는데 당분간은 조금 힘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주 같아요.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요. 좌파명리학 강좌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 저희 방송으로 좌파명리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강좌에 대해서는 또 거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2013년 12월에 벙커원 특강으로 강원의 좌파명리라는 오프라인 강좌가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1, 2, 3가 진행되었고 현재 네 번째 시즌이 8월 23일 개강을 합니다. 네 번째 시즌의 기초반이 그래서 현장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강좌는 물론 동영상으로 제작되고요. 온라인 강좌는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벙커원 멤버십 12개월 수강권이나 강좌별 수강권을 구입하셔서 인강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유료입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아 안 돼요. 되면서? 저도 이거 들으면서 벙커원 멤버십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입한 이래로 몇 달째 지금 임시 홈페이지라고 뜨고 있더라고요. 아 왜? 그래서 너무 좀 긴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돈 주고 쓰는 사람인데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항상 이런 의견이 오면 참고 써라 라는 말들을 드리긴 하는데요. 사실 속마음은 항상 죄송하고요. 현재 새 홈페이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새로운 홈페이지가 오픈될 예정이에요. 올해 11월인가요? 올해 11월입니다. 되게 예리하시네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시즌 3번 기초방 강좌 수강권 80일도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12개월 벙커원 쭉 다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의 맨으로 캐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항상 웃는 입장이다가. 그러시니까 되게 다혹스러운데.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원래는 올해 6월쯤에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고 막 이런저런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벙커 멤버십 가입비가 현재보다 좀 더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인상이 안 됐거든요. 그 덕분에 현재까지는 아직은 멤버십 가입비가 특가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80일 동안 기초반만 듣는 강좌 수강권을 신청을 하지 마시고 12개월 동안 그동안 쌓여있는 모든 강좌와 가입기간 동안 올라오는 모든 신규 강좌를 무제한으로 들으실 수 있는 멤버십을 가입하면 더 특혜인 거죠. 뭐야 지금 이 좌파명리를 미개상품으로 해가지고 벙커원 모든 멤버십을 끊게 만드는 이런 가닥한 기도가 왠지 느껴지는데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그게 에이스의 숙명이라는 건데요. 야구에서 투수가 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 뽀지라도 받으셔야 되는데 말씀 쭉 들어보니 어쨌든 단과로 수강하는 것보다 종합반으로 수강하는 쪽이 훨씬 이득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벙커원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더 이득이다. 그러면 이게 좀 싸게 다 들을 수 있다. 이거 말고 다른 혜택은 좀 더 없나요? 현장에서 연속으로 진행되는 유료 강좌는 강연 당일에 촬영해서 4일에서 10일 안에 보통 매주 업로드가 되는데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업로드 즉시 시청이 가능하지만 강좌 단위 수장권 판매는 해당 강의가 완강이 되어야만 묶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아 완강이 되어야만? 그럼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4기 기초반이 8월 말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11월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과로 딱 그 과목만 끊는 분들은 11월이 되어야만 그걸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꼭 이해도가 막 장난 아니야. 제가 상관이 발간해가지고 상관이 발달은 사실입니다.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요. 8월 23일부터 오프라인 시즌4 4기반 기초반 강의가 시작하고 그 전날인 8월 22일부터는 3기반의 세미나반 세미나반의 임상반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벙커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오프라인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서 붙여야겠어요. 너무 설명이 완벽하게 된 것 같아서 그럼 저도 감사합니다. 매번 나올 수도 있어요. 영광이시다. 또 이 에피소드를 놓치는 분들은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벙커 멤버십을 꼭 가입해야 되겠어! 라고 결심하신 분들은 가입하실 때 가입 경로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라디오 자파병리라고 꼭 남겨주시면 대부분 아마 그러시겠지만 저희 방송을 제작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작비가 좀 더 집행되고 좀 더 이제 저 위에 한 분 있지 않습니까? 털이 많으신 분? 그분이 되게 무신경한데 이 정도로 벙커 멤버십을 가입하는데 폭발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그분도 아마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알라내줄 죽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저희가 매번 하는 명리주점 시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닉네임 창틀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스님 사주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원 선생님의 책과 팟캐스트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양력 1980년 8월 27일 신시생 남자입니다. 경신년 갑신월 임신일 무신시지요. 언젠가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스님 사주라고 합니다. 딱히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스님이 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침잠도 많은 데다가 야행성 라이프 스타일이고 채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하거든요. 해산물은 싫어합니다. 광화에도 고추장 맛으로 먹습니다. 술, 담배는 안 하고 이성에 관심이 없다거나 그런 쪽은 절대 아닙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미혼이고 프리랜서로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파워블로거 IT 실용서의 저자였고 현재는 팟캐스트 제작 동영상 제작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이미지 영상 촬영 편집 기획 등 미디어 관련하여 잡다한 재주가 많은 편이고 또 나름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도 강한 편입니다. 스님하고는 거리가 먼 쪽 아닌가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님 사주라면 속세에서 성공하는 건 포기해야 하나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둘째 금이 많은 편이라 불을 상징하는 빨간 옷이나 밝은 옷을 입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옷의 색깔과 사주가 관계가 있나요? 자기암시 같은 건가요? 셋째 화가 부족한데 목을 가까이 하는 게 맞나요? 식신을 생애줘야 한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넷째 극신강의 양팔통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격하고 고집불통의 성격이라는 뜻인가요? 전 날은 섬세한 성격입니다. 다섯째 청간에 임수와 경금이 있으니 금수 쌍청인가요? 임수와 경금이 꼭 붙어 있어야지만 금수 쌍청이 되는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반풍수가 지방망친다고 이제 왜 스님 사주라고 한지는 반장 대충 짐작하는 바가 있죠. 이런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 분이 진짜 설벌해요. 경신년에 갑신원에 임신일에 무신시에요. 지지내기가 전부 신금으로 지금 지금 경신년이니까 신금이 그냥 다섯 개가 그냥 그리고 하늘엔 또 경금이 떠 있으니까 경신년에 또 이 신금이 지상의 신금이 청간에 투출까지 했습니다. 내가 뭐 이 신금의 힘은 아무도 진짜 갈지 마라 이런 정도로 강력한 힘이죠. 신금이 뭔가 저는 언뜻 보기 예쁜데요? 신금이 다 내게 붙어 있으니까 반장님 강원 선생님이 물으신 저도 궁금한데요. 스님 사주라고 왜 보는 건가요? 스님 사주라고요? 왜 그런 반풍수 같은 저는 우리 창틀님 사주를 보고 딱 보고 스님 사주네 될까 먼저 보였다기 보다는 일단 양팡통이라는 거랑 저희 수업시간에 배운 것 중에 천상삼기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청산삼기를 갖고 계신 데다가 일단은 굉장히 금이라는 기운 자체가 워낙에 그냥 순수하게 요소로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날카롭고 세고 이런 기운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갖고 계신 사주 자체가 좀 많이 세다 이런 느낌인데 왜 스님 사줄까를 저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너무 뭔가 한쪽으로 쏠려있는 사람들은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은 돌을 닦는 게 본인의 아니와 주변의 아니를 위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스님 사주라고 하시나? 라고 또 개드립을 한번 쳐봅니다. 너무 금이 막 많으니까 이런 건 흔히 인다 신약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신금 신금 인성이 이렇게 과다한 거는 인성이 많다고 다 스님이 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한 인구의 20%는 20%는 안 들어도 10%는 전부 다 머리 깎고 중이 돼야죠. 이명박 대통령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명박 대통령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명박 대통령이 금은 금이라도 그분은 비급의 금이기 때문에 이런 쪽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저는 오히려 딱 우리 창틀님의 명식을 보면서 정말 IT 쪽에 조사하는 게 너무 잘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편인의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뭐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활인업 그러니까 이제 돌을 닦는다든가 수행을 한다든가 포교를 한다든가 이런 쪽의 성향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혹은 뭔가 이렇게 그 규익하는 거 이런 쪽의 기운이기도 한데요. 이 편인이 장생의 기운으로 4개의 주가 전부 편인의 장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히려 어떤 없는 것을 창조하는 어떤 그런 기운 그것도 내 개화 뭐랄까요 이렇게 흐리 말하는 정통적인 어떤 학문이나 진리의 영역보다는 뭔가 조금 삑살이란 거 삐딱한 거 뭔가 헷갈리 어둠의 요소도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의미보다는 좀 재밌자고 하는 거 그리고 컨셉 스타일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이 편인의 기운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편인에는 테크놀로지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도의 아주 섬세하게 섬세하게 뭔가 이렇게 그 도구를 들고 뭔가를 갖다 이렇게 두들겨 맞춰서 맞추는 거 엔지니어 뭐 집도의 그리고 이렇게 뭐 웹코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편인에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 하면 짱이겠네요. 이거 세공까지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편인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꼭 이렇다고 해서 지금 뭐 스님이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프리랜서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인데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인은 편인은 적인과는 달리 좀 변덕이 심합니다. 좀 정인은 너무 좀 미련하게 굴다가 손을 보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편인은 편인은 제주가 반짝이기 때문에 막 이 제주를 써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결과적으로 보면 좀 변덕이 심한 게 되는 거죠. 좀 이직률도 높고요. 이거 했다가 또 다음엔 저거 했다가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반풍수 지방망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같이 멀티태스킹의 시대 멀티탈런트의 시대에는 굉장히 딱 요구되는 요즘 시대에는 딱 요구되는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닌가 재능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시군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좀 얕더라도 다양한 재능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얘기를 하면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렇게 과다한 편인들은요 제어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이걸 제어하려면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분의 원국에는 병화가 하나도 없고 주장간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슬프게 이걸 갖다가 이 심금에 과도한 심금을 제지하려고 까불들지 말고 이 심금을 막 쓰자. 그 기운을 아낌없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서 이제 아마 이분이 질문 중에 식신을 생애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심금을 제어하는 재성인 재성인 병화가 용신이 됩니다. 병화가 용신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이 병화가 용신에 구실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화가 너무 없죠. 없으니까 사실이 끌어다 쓰기도 좀 힘듭니다. 그러면 이 병화를 지금 같이 세원에서 병신이면 병화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이 병화의 기운을 잘 쓰려면 이 병화를 생조해 주는 이 간목 식신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식신과 재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경우를 식신생제라고 합니다. 식신이 생장형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 약하더라도 우리 창피아님이 원하는 어떤 그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간목을 잘 짓 간목 식신을 잘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서 이 병화의 기회가 올 때 식신생제의 기운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돼야지 만약에 지금 그나마 있는 간목이 허약하다 허약 그냥 위태로운 자리에 있죠. 외밑은 전부 금밖에 없으니까 옆에도 경금이 있고요. 그런데 이 간목이 완전히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한다면 병화가 오더라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간목이 크게 도와줄 수가 없으므로 병화의 기운을 이 재성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꼭 다수의 돈을 번다 이런 떼돈을 번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건강상의 문제의 굉장히 먼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사적으로 병화의 기운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좀 충고를 이 말을 넘기면 충고를 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꼭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시는데 운동을 저녁에 하는 운동 선택해 보시는 거다만 저녁에 헬스클럽을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한강 준치를 따라서 자전거를 산다든지 좀 약간 좀 과격하게 왜 한필이면 저녁인가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저녁 이 신금의 기운을 좀 어느정도 가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금의 시간대 금의 기운을 최대한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저녁 시간대가 제일 활발한 그게 금의 시간대니까 그래서 금의 시간대를 극대하게 써버리고 이분한테 필요한 거는 양의 시간인데 병화의 시간인데 화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4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하려면 저녁에 운동을 충분히 하고 이분이 주로 아침잠이 많고 야행성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 야행성이 되면 돈 못 벌 것 같습니다.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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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네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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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주행성 으로 바꿔야 된다. 낮에 정말 해가 떠있을 때 이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에 임하고 저녁에는 운동을 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고 자고 이런 스타일의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까 우리 상계판장이 말했듯이 청간이 이른바 간무경이라는 천상삼기 기운을 요리해 있습니다. 사실 이 천상삼기는 조직이나 정치적 이런 부분들에서 자신의 고기암을 확대한다는 강력한 기운인데요. 요즘 뭐 돈을 벌어도 고기하게 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런 정도의 굉장히 많은 이런 본인 자체가 나 돈 벌고 싶어요 라는 말은 뭐냐면 나 진짜 너무 돈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해도 난 돈을 볼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분한테는. 제주도 많은 편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려면 정확한 힘에 집중이 필요하다. 이제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 편인의 단점인 이것저것 좀 손대다 말다 손대다 말다 시작은 기획의 시작은 많고 기획의 마무리는 없는 이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결코 그 갖고 있는 포텐셜들을 절대 쓰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돈을 좀 진짜 벌고 싶으시면요. 이 두 가지를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저녁 운동과 낮의 활동이고요. 아까 이 병화가 편재입니다. 이분에게 편재, 병화가 편재라는 얘기는요. 재물이 많이 버려도 자기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죠. 좋은 일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도 봉살도 많이 하라. 봉살도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하시고 그건 돈을 많이 벌 때 하는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편재의 기능을 기운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내가 더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버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이것을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데 쓴다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이 삶은 굉장히 우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은 일에 더 이 사회의 약자들을 챙기는 일에 쓰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버신다면 그리고 또 실제로 돈을 벌었을 때 작게 벌어도 꼭 이렇게 돈 벌거라는 데 좋은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있는 범위 내에서 꼭 그런 쪽에 아주 작은 규모라도 꾸준히 그런 베푸는 삶을 산다면 돈은 들어옵니다. 이 돈은.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돈을 꼭 돈에 대한 사고와 발상을 바꿔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아까 식신을 살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간목을 이 간목이 좀 위태로와요. 이 간목 식신을 어떻게든 잘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식신이 갖고 있는 이 맹렬한 탐구심을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생성시켜야 돼요. 그냥 다섯 일어서 뭐 미디어 컨텐츠 작업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겠지 재밌겠지 이런 식의 안이한 접근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언제나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육을 몰고 가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 식신이 갖고 있는 그런 황성한 탐구심을 절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 식신이 갖고 있는 이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적 성격들을 일상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지금 식신이 간목을 생각하려면 마침 세운인 병아가 왔으니까 그게 아까 10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그때 막 엄청나게 일을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이것도 하고요. 커뮤니티 활동들도 좀 많이 하시고요. 이런 분들은 페이스북 꼭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게 화의 기운을 받는 건가요? 화의 기운이 나중에 들었을 때 그것을 굉장히 장렬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의 토대를 닦아 놓는 거죠.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금이 많은 편이라 불을 상징하는 빨간 옷이나 밝은 옷을 입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저는 이분에게는 아까도 봤지만 병화가 너무 거대한 신금을 대척할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간목을 잘 살리는 것이 좋겠다. 뭐 빨간 것도 좋지만 오히려 파란색 계열의 옷이나 이 목의 기운을 좀 더 먼저 선, 간목, 후, 병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목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왜냐하면 간목이 살아야 병화가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분에게서 간목이 없으면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썩 무슨 역할을 하기가 힘들지 모릅니다. 무기가 있는데 총구가 막혔어. 선수가 없는 거지. 그냥 고철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간목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앞에 막힌 걸 빼는 게 우선이군요. 총알이 아무리 많아봤자 못으니까. 음.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점 마스터골뱅이 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연 읽겠습니다. 인생살이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제목은 토가 많은 사주. 지지의 진술춘미 포고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방송 재미있게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양력 1977년 1월 10일 20시 30분 여자입니다. 즉, 경진년 신축월 정묘일 경술씨가 되겠네요. 지지의 토가 3개나 있어요. 연지의 진토, 월지의 축토, 시지의 술토. 52세 을미대운에 미토가 들어와서 지지의 진술춘미 4개의 토를 다 보게 됩니다. 지지의 진술춘미 포고가 있으면 어떤 의미이고 52세 을미대운에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지지의 진토, 축토, 술토가 있는데 미토가 이제 곧 52세 대원에서 오게 되네요. 이명식 다 보니까 반장은 어떤 생각 들어?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일단 미인이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는 없고요. 일단 그냥 여러.. 정화일주라서? 그렇죠. 정화일주도 그렇고 그냥 쭉 보니까 정묘일주분들은 좀 오목조목하게 생겼네요. 네. 아기자기하게 오목조목 좀 미인상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살이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일주일에 도화가 딱 앉아있는 것을 보니 뭔가 좀 매력도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좀 마찬가지 자리에 그 일주일 병이 있어서 약간 좀 시름시름 힘드시지 않으실까 뭐 알 수 없는 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요. 다른 부분들은 일단 청관 구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둘 사이사이에 쓸모있게 금이 쫙쫙 배열이 되어 있어서 서로서로 좀 상생하면서 서로의 쓸모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거는 금이 다 재성이잖아요. 이분이 근데 다 하늘에 떠 있다는 점이 좀 실제로 불한테 뚜들겨 맞아서 돈으로는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빛의 속도로 슬슬슬슬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분은 다른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분의 주력관심사는 이제 곧 오게 되는 고소는 아니고 한참 뒤네 12년 뒤에 을미대운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지금 현재 있는 진토, 술토, 축토에서 미가 들어오면 진술, 축미 네 개의 토가 다 들어오는 토를 다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40세라면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이렇게 삶에 많이 진행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뭐 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건강의 상태는 어떠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저도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밖에 얘기를 볼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도 이제 적천수라는 이제 그 유명한 책에도 보면 네 이게 진술, 축미가 이렇게 다 내게 들어오면 뭐 글자 그대로 이제 그 모든 창고가 다 차지하고 있는 셈이니 그때의 재물이 엄청나게 쌓인다 라는 속슬들에 혈옥되지 말라 뭐 이제 뭐 이런 혈옥되지 말라군요. 네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몇백년 전에도 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 이런 진술, 축미가 다 들어오면 뭔가 이제 그런 일들이 크게 이제 일어난다 뭐 그렇게 그렇게 둘러싸고 많은 그 의견들이 정말 백화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왜냐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또 또 이 토가 다 채워지는 셈이니까요 드래곤볼도 다 모으면 소원을 이뤄주는데 뭔가 다 모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은 네 저는 이제 뭐 저도 이렇게 토가 다 모인다고 해서 뭔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토의 기운은 굉장히 강화되겠죠 어 토의 기운이 강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아 이제 이런 걸 한번 먼저 일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음 이분의 명식에서 토가 강화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아 그렇군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토의 그 오행의 기운이 강화된다 라고 하는 것은 토는 글자 그대로 중용이고 중간이죠 네 한참 나이로 따지면 사회의 이제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른바 중간 관리자 네 혹은 이제 뭐 가정으로 따지면 가장 뭐 이런 것들의 기운입니다 이 가장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는 이제 일로 하신 노무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네 또 옆에 있는 배우자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요 또 애새끼들까지 또 어떨 때는 음악에도 다스려야 되고 또 자유롭게도 또 사랑을 줘야 되고 참 힘듭니다 그렇죠 어 근데 이 토의 기운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운인 것이거든요 무너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토의 기운일 때 뭔가 이제 이 힘든 수많은 어떤 이해조정 과정을 통해서 어 어떤 힘든 결실을 낳는다 네 그런 뜻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그런 확신과 믿음을 또 의미합니다 어 그래서 이것은 뭐 꼭 종교적인 믿음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네 확신 근데 토의 기운이 강해지는데 확신이 없다 그럼 그 토의 기운은 전혀 못 쓰는 거죠 그야말로 믿음과 확신의 힘이기 때문에 이 확신의 힘을 그 믿어야 이제 그야말로 신뢰의 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 스스로를 믿어라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아주 세속적으로는 토를 또 이제 부동산으로 또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 되게 직관적이네요 네 토를 이제 부동산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네 실제로 제가 저의 또 임상에서도 보면 이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많은 재미를 보는 그런 애들이 이렇게 그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느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뭔가 토가 많으면 사람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유머가 없을 것 같은 느낌 아 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는 좀 유머라고 했는데 이제 아재 개그라고 비난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아주 이렇게 그 업투데이트한 어떤 그런 네 아주 그때그때에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냥 최신 트렌드하고는 좀 거리가 못합니다 토라는 것은 따라가는 스타일은 아니냐 약간 이제 견시라고요 옹고의 지신 네 어떤 이런 것들의 경향들이 훨씬 더 토는 강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지지의 토 그냥 이제 정간의 토가 아니라 네 진술 충미라는 구체적인 지지의 토의 성격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지지의 토는 이제 아주 습토가 있냐면 어 조토가 있고요 굉장히 마른 토가 있냐면 축축한 토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음 양토가 있냐면 음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는 같은 토라 할지라도 이런 그 조토와 습토에서는 굉장히 그 다른 의미가 발생한다 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토는 또 다른 한편으로 다 이제 그 환절기 네 맞춤 만약에 경로로 따지자면 인터체인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진술 충미가 다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다 계절에 바뀌는 자리에 다 위치해 있어요 네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토의 기운 토의 지지의 토의 기운은 좀 안정성보다는 변화 변동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봐야 되고 진술 충미가 이렇게 내기가 다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변화 변동의 어떤 에너지가 발생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네 아마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토의 성격이고요 그럼 이분 이제 인성살이님에게서는 이 토는 어떤 의미인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이제 이 정화일주가 추궐수술시에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화가 저 하늘에 떠 있긴 하지만요 이 옆에 있는 신금이라는 우리 반장의 얘기랑 좀 달리 조금 불길해요 왜냐하면 이 신금 현재가 병화랑 합을 합니다 합을 해서 병화의 기운을 자꾸 수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가뜩이나 지금 정화가 굉장히 추수의 기운이 강한 추궐에 추궐수술시에 났는데 이 병화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병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병화가 이 전체를 바삭 말려줘야 되는데 이 술토와 이 숙토와 술토로 인한 이 약간 뭔가 얼음은 땅들을 이걸 녹여주고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신금의 존재 때문에 이게 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행히 정화가 어떻게든 병화를 끌어올려고 정신도충을 해가지고 병신합을 방해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병화가 사실은 온전한 병화로서의 기능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분은 토가 식상에 해당하므로 식상이 사실은 과다하기 때문에 이 묘목편인을 용신으로 잡고 수를 귀신으로 잡고 싶지만 바로 이 축토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다시 말해서 토는 토지만 이 월지에 놓였으므로 이 축토가 사실은 식신이라기보다는 그의 개수 그러니까 평관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화와 울목을 용신으로 잡는 수밖에 용이신으로 잡는 목화를 용신으로 잡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그 우리 반장도 이 묘목을 보고 옆일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 묘목이 이거는 뭐 미인이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묘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묘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상에 용이신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의 균형점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묘목이 무너지면 사실은 사실은 이 토들을 이 묘목이 굉장히 힘겹게 이 전체 균형을 잡고 있는 꼴이거든요 정화도 먹여 살려야 되고 병화도 지원해 지원사격 나가줘야 되고 토도 눌러야 되고 경금신금도 견제해야 되니 이 묘목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치 우리네 어머니 같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묘목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사실은 이 이 원곡의 균형을 잡는데 저는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묘목을 살려라 실제로 이분이 그 이걸 살아온 것을 쭉 보시면요 그의 목에 대운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게요 대운의 목이 하나도 없네요 다음 10년 뒤에 이 을미 대운에 들어갔어야 드디어 목의 균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좀 불길한 것이 이 을목은 이분에게 필요가 없어요 을경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참 일목이 힘을 바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목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거죠 이분은 음 그래서 묘목이 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이분이 저는 아무런 느낌에 볼 때 묘목 편인에 해당되는 짐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묘목의 편인에 해당되는 일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 편인에 해당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글을 쓴다든가 또 글도 예를 들어서 글도 좀 약간 뭐 드라마라든지 뭐 앗 동화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뭔가 정색을 한 글 말고 네 그래서 뭐 문학 내지는 논문 뭐 이런거 말고 네 좀 뭔가 좀 세속적인 글 혹은 뭐 출판이나 무슨 뭐 이런 하여튼 이런 그런 출판 기획이나 하여튼 이 책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 종사하고 있다든지 지금 아까도 봤지만 그런 또 뭐 이게 또 모기기 때문에 어떤 이제 또 공직이나 큰 대기업에서 어떤 기획과 관련된 음 파트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예전에 그거를 생각하면 되나요 왜 정인이면 뭔가 기억이 맞나 그 정인의 목이면 순수문학을 하는데 편인이면 대중문학을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런 힘든 사실은 굉장히 힘든 확률인데 왜냐면 앞에 그런 목의 도움을 전혀 수목의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 이제 그 횟수가 이 10대 때 온 거 말고는 계속 2 3 40대가 전부 이제 그 화 토 금으로 그러거든요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묘목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 30대 때는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정유대원 때는요 유금이 이제 그 아주 노골적으로 이 묘목을 공격했을 겁니다 어 이때가 좀 힘들어서 아마 이때 일을 만약에 바꾸거나 옮겼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만약에 이분이 한목의 기운 물론 이제 충미충이 돼서 또 약해지지만 네 어쨌거나 간에 처음으로 이 아래위로 을목과 미토가 목의 기운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최초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생에 한 번도 없었던 네 그동안 없었던 그리고 이 신약한 사람의 신약한 명식에서 이것이 관대의 기운으로 그 이제 관대 근록 제왕으로 흐르기 때문에 네 드디어 이제 자신의 뜻을 굉장히 강렬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이때 마련되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음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이 병신 대원부터 이제 곧 2년 뒤에 시작되는 지금은 이제 좀 어쩌면 정유년에 끄터버리는데 어 2018년부터는 이제 병신 대원으로 돌았습니다 네 이 병신 대원에서부터는 좀 굉장히 과감하게 일단 을미대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병신 대원부터는 이제 좀 여태껏 만나지 못한 어떤 큰 에너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이로 보더라도 42살이기 때문에 네 어 요즘은 남녀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 보다 더 이제 좀 더 주체적이고 네 어 공격적인 어떤 자신의 그 삶의 설계가 필요하다 어 연애를 해도 좀 화끈하게 고백해도 되고 그렇죠 예 질러야 됩니다 아 예 생각하면 52세부터 오는 운은 지금까지 삶에서 온 대원 중에 가장 그래도 충이 이뤄지지만 제일 좋은 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바로 이제 아마 이번에 인생에서 최고의 빛나는 것은 갑오됩니다 아 62세부터 네 그러니까 이 지금 42세부터 46 72세까지 이 30년이 네 어 제가 볼때는 가장 그 이번에 삶에 있어서 에 어떤 가장 높은 에너지 자신을 가장 활성화 시켜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힘이 집결하는 시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음 42세부터는 좀 더 스스로를 믿고 좀 질러 보셔도 되겠네요 네 사연입니다 이제는 제 분수에 맞는 꿈을 꿔야 할까요 우짜연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여자 1978년 10월 27일 축시생 무오연 임술월 임술일 신축시입니다 저는 영화감독입니다 아니 영화감독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래저래 준비하던 영화들이 엎어지면서 자존감을 잃은 저는 아직도 준비 중이냐고 묻는 지인들을 피하게 됐고 언제부턴가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저를 영화감독이라고 소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임술일주이자 임임 술술 병존인 저는 자존심이 상하면 마음을 숨기거나 아예 숨어버리곤 했거든요 사실 영화는 제게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재능도 존재감도 없던 제가 단편 영화들을 만들게 되면서 국내외 영화제들의 초청을 받고 운 좋게 작은 장편 영화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1999년 신금대운 부터 시작되어 2006년 기토대운 병술련 에는 작지만 극장 개봉을 했고 그 사이에 준비하던 영화가 엎어지긴 했지만 2009년 미토대운 기충년 에도 참여한 옴니버스 영화가 작게 개봉했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토대운으로 인한 축술미 사명 때문이었을까요 점점 늪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노력하면 될 거란 생각에 열심히 했지만 늪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짧은 기간 동안 눈에 초점이 맞지 않기도 했고 꽤 오랜 기간 동안은 숨통이 막힌 듯 갑갑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안 좋은 사건 사고 또한 많았습니다 그렇게 늪에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릴 때쯤 명리에 관심을 가지고 만세력을 보니 제 지난 대운이 기미대운으로 안 그래도 흙이 많은 제가 관성의 흙더미대운에 깔려 있었더군요 게다가 자식과도 같은 작품을 내놓지 못하는 게 지장간에도 없는 식상 목 때문인가 싶어 한동안 마음이 아팠습니다 게다가 목 대운이 60대 후반에야 들어오니 미혼인 저는 평생 진흙탕 흙더미에 깔려 작품운도 자식운도 약하겠구나 싶어 꽤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없는 목 아쉬워 말고 곧 맞게 될 불의 대운을 준비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무호 대운부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예술 장르들을 접하고 조금씩 강의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기미대운 때 돈 한 푼 없어도 오직 영화뿐이었던 제게는 사실 큰 변화였고 오직 곧 밝아올 화대운을 준비하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껏 시도했던 어둡고 무거웠던 영화 장르에서 밝고 가벼운 장르로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준비하던 영화가 또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직 춤까지 하고 있는 무토 대운 시기라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다짐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제가 혹시 헛된 꿈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혹시 저의 화대운이 제 영화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영화를 적고 제 분수에 맞는 꿈을 꿔야 할까요? 죄송하게도 사실 새벽 1시 반쯤 태어나서 자시일지 축시일지 정확하진 않지만 혼자 공부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영화판을 누구보다 잘 아실 강원쌤께 여쭤보고 싶어 글올립니다 그리고 영화감독들 명식이 특징이나 오행별 영화 장르도 궁금합니다 방송 언제나 감사히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영화감독이시네요 본인은 이었다라고 하지만요 굉장히 힘드시고 정말 얼마나 매일매일이 입이 바삭바삭 마르는 화를 보내고 계신지 이 글에서도 아주 진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제가 한 달 전에도 남자분인데요 어떤 영화감독 이렇게 지금 우리 우짜요님과 약간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런 감독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 달 아니고 한 두 달쯤 지내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오히려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사실은 전혀 모르는 분인데 감독보다는 이 프로듀서 쪽에 일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하겠다는 사람한테 프로듀서하라는 게 얼마나 질망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왜 남의 꿈을 짓밟으세요 그러니까 참 저도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한 한 달 번은 좀 지나가는데 이분한테 문자가 왔는데 아니 제가 아무런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어떤 그런 제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프로듀서로서의 제안을 그래서 일을 진짜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전까지는 또 강원생이랑 전혀 모르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영화감독 하도 가지 말고 프로듀서를 하라고 하니 황당하기 때문에 예 마치 그래서 저도 참 한번 우리가 보고 얘기를 다시 보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고 제가 바빠서 못 뵙고 있는데 저는 이 참 이 영화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도 옛날 일 생각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우짜 님이 영화감독 등량식들의 특징도 궁금하다 오행별 영화 장르도 궁금하다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요것은요 오늘 하지 말고 뭐 가능하면 이제 우짜 님이 저는 그 다음 시간에 한번 나와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아 공개수배군요 예 공개수배 그러면 참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뭐 상황상 나오시기 힘드시다면 어 좀 특집처럼 꾸며서 예 어 영화명미 뭐 이런거 대응을 해서 한번 우리 우짜 님의 명실과 함께 그 그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분이 자신지 축신지가 좀 굉장히 좀 헷갈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음 일단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는지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신지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못 놓으시더라도 그 꼭 좀 뭐 쪽지라도 보내주시길 바라고 네 음 그리고 그렇게 또 아무래도 지나온 삶들까지 구체적으로 많이 써 주셨지만 네 시부터 시주부터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경자씨인지 신축씨인지 네 시주부터 확정을 하려면 이제 많은 좀 대화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제 느낌에도 음 신축씨일 것 같아서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래도 그냥 아주 느낌이고요 그래서 혹시 그 나오시든지 나오시지 않든지 네 네 번째 사연 우짜요님의 것은 다음 주에 개봉하겠습니다 네 청자들 감질만 나게 네 꼭 게시판에 글 남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강원 선생님이 영화랑 음악 얘기 나오면 또 폭발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후배가 나오면은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네 반장님 어떠셨어요 네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 공부하라 지금 필기하고 없고요 내가 지금 세미나반을 갈 게 아니라 사기반 기초반을 다시 가야겠구나 8월 23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반장님은 저희는 이제 청자분들은 안 보이시지만 저희는 보이잖아요 네 반장님은 방송 도중에 계속 뭘 적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강원 선생님 제자들의 원래 느낌인 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네 아니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우리 저기 3기 우리 이번 반장님의 특징은 뭐냐면 네 명식 수집가에요 명식 수집가요 굉장히 특이한 명식 아 특이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의 명식으로 어디서 그냥 귀신같이 수비해와서 네 그래서 진짜 한번 우리 반장이 수비한 이 명식만으로 이렇게 제 보고입니다 아 아 명식만으로 아 한번 풀이를 하는 것도 참 재밌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자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말씀도 되게 재밌게 잘 하시고 아니요 말주면이 없어서 네 아이고 아 네 그러면 명리주점 코너 참여 방법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딴지라디오에서 강원 라디오 좌파명리클럽 게시판에 게시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수기가 어떻게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좀 그러니까 전화도 없고 좀 심각한 모양이다 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이제 못 사귀고 아 그 환이 없으시죠 아 예 네 선생님 그럼 오늘은 뭐 여기까지 자 오늘 낯선 피디 없이 끝난 일이니까 좀 기분이 그렇다 그렇게 섭섭하네요 네 섭섭하지만 뭐 다음 주에는 우리 또 만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나와주신 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